블랙핑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첫 정규 앨범은 굉장히 애착이 가거든요 블랙핑크 분들도 그렇죠? 네 첫 정규 앨범은 발매하고 팬분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라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네 좋아요 어떤 앨범인지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어 네 저희의 첫 정규 앨범 앨범은 블랙핑크만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다양한 사운드를 가득 담은 앨범입니다 네 타이틀 곡에도 블랙핑크만의 매력이 듬뿍 담겨있죠 직접 작사에 참여한 최수치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러브티컬스는요 상처받고 아파하면서도 결국 또 다른 관계를 모색해나가는 내용으로써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대를 보면 더더욱 좋은 신곡 무대 포인트 하나씩 말해볼까요?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멜로디 네 뮤비를 무대 위로 가져온 화려한 의상들도 보실 수 있답니다 네 블랙핑크만 가능한 퍼포먼스도 어떤게 있는지 들어봐야겠죠 선하트 하는 안무가 있는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